아줌마 이렇게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왜 나까지 안 했어 아니 어린이집에 누가 이러고 가 그래 엄마들한테 욕 먹어 엄마 뭐야 이렇게 말하면 엄마들한테 욕 먹어 요즘 엄마들이 나처럼 다 이렇게 다녀 아줌마라는 말이 이제 학말에서 없어져야 돼 없어 아줌마들 이제 애기나면 다들 관리하고 이쁘시고 아니 관리는 하는 건 알겠는데 근데 어린이집에 이러고 가는 건 조금 오만데 여름인데 30도인데 어쩌라고 거기 저는 자주 몇 번 갔었잖아 놀리는 사람이 이런 이상한 눈빛이나 뭐야 한 번도 못 봤어 다들 어 미코 씨 오셨어요 이거야 다들 소구리 욕하지 누굴 쳐봐줘요 야 이 년아 치마가 너무 짧아 와 진짜 오빠가 나이 먹었구나 이렇게 긴 드레스가 뭘 아휴 아휴 봤어? 봤어? 사람들이 나를 한 눈도 안 쳐다보는 게 왜 봤지? 다 쳐다보잖아 뭘 안 쳐다봐 다 쳐다보는데 네 오빠가 아직 익숙하지 않았어? 근데 우리 결혼 9년 차인데 아직 익숙한데 아직도 잔소리 들을 줄이야 아 어린이집 갈 때는 좀 미치겠네 근데 살짝 좀 조금 살짝 뭔가 주다보긴 해 그치? 뭐해 빨리 와 미치언니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엄마 봐야 나중에 이런 며느리까지 오지 제발 며느리까지 오면 아휴 아버님으로서 얼마나 좋아하겠어 며느리가 와우와우 핫하면 좋잖아 기분이 좋잖아 아우 오늘 보고 싶어 저 여기 있으면 내가 갔다 올 테니까 아 여 이 시간에 아직 길치기니까 많이 없을 거야 걱정만 어우 엄청 많은 엄마들 어 그러네 테레 호텔입니다 안녕 이 시간이요 네 네 이 시간 이 시간 안녕 안녕 준아 안녕히 계세요 해봐 안녕히 계세요 아 이쁘다 와 이쁘다 이제 인사도 하고 아주 딱 컸네 엄마 보고 싶었어? 그치야 준아 오늘 재밌었어? 네 뽀까 뽀까 다들 뽀까 뽀까 같이 가자 준아 무릎이 이렇게 다치면 어떻게 해? 지다가 지다가 또 다쳤네 넘어졌어 넘어졌어 무릎봐 아이고 남자의 무릎이다 아주 모씨 오토바이 어우 잘 안났다 준아 엄마 오늘 이뻐? 엄마 이뻐? 그래 아직 그러니까 이제 이런거 알아볼 수 있는 나이가 아냐 준아 집에 가고 싶어? 아냐 아냐 그럼 어디 놀러 갈까? 예 예 역시 에너지가 폭탄이야 타요 타요 뭐쓰 타요 뭐쓰 어이구 어이구 나 밖으로 이렇게 돌아가 오이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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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무슨 일인데? 오니엣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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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 쭈 쭈 쭈 쭈 아 이쁘다 어머나 아 이쁘다 내 생각보다 반인이 괜찮았지?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오오 오셨네요 이거잖아 약간 원래 저 사람은 저렇게 입나보다 라고 그냥 생각한 것 같은데 이런 눈빛이잖아 아구 놀래고 그렇진 않았어 그래서 오빠 너무 걱정 안해도 돼 그치? 우와 우리 아들이 이제 다 컸네 오잉이 집에서도 이제 못 찾지 않고 그냥 걸어서 집까지 잘 걸어가네 아주 튼튼하게 집가자 오이오이 싼 남자네 저는 안녕 안녕 인사 자동 그렇지 아 이쁘다 다 컸다 우리 아들 오케이 싹싹 집에 가자 작동 도망 많 Chicago 안녕 도망уем 도망됐어 도망했잖아 도망 흐레자 도망갔어 도망쳤어 도망갔어 도망쳤어 도망쳤어 도망쳐 도망쳤어 가 enemy 도망쳤어 생각부터